네, 안녕하세요. 좋은가 여러분, 큐디입니다. 크루스웨드 킹즈3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게 뭐냐고 한다면 바로 트레잇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 트레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트레잇 중에 성격 트레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 트레잇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능력치나 여러 가지 효과가 증가한다던가 감소한다던가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어떤 성격은 싫고 어떤 성격은 좋아한다 이런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속에서도 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정보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성격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격 트레잇 같은 경우는 최대 3개까지 달 수 있고요. 일단 트레잇이 확정되고 나면은 바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레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아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로 이제 상반된 특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음탕함, 순결함이 있으면 음탕하면서도 순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아이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탕함과 순결함 여기 보시면은 음탕함에는 나와있진 않지만 무성애자 확률을 마이너스 50%를 때려주게 됩니다. 자 음탕함은 계책력을 올려주고 순결함은 학습력을 올려주고 여러분이 올리고 싶은 능력치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제하는과 개걸스러운. 절제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관리력도 올려주고 건강상 작은 이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걸스러운 같은 경우는 관리력 마이너스 밖에 없고 대신 스트레스 상실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애 같은 걸 하면은 개걸스러운 같은 경우는 비만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걸스러운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그러움과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너그러움 같은 경우는 외교력을 무려 3이나 올려주긴 하는데 대신 수입이 10%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뒤에 탐욕스러움 같은 경우는 외교력이 2이나 감소하긴 하지만 수입을 15%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추가 세금을 걷게 되면 탐욕스러움은 스트레스 가락 효과가 있고요. 대신 여러분이 선물을 하거나 봉신 수혈을 할 때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후반에 가면 여러분이 봉신 정리를 하면서 봉신 수혈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스트레스 올라가는 게 좀 은근히 부담스러웠었어요. 마음대로 봉신 수혈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탐욕스러움 찍을 때는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근면함과 게으른이 있습니다. 자 요건 완전히 상반된 틀이시죠. 능력치를 증가시킬 거냐 스트레스를 획득할 거냐 이런 건데 게으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산행을 했을 때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게 좀 더 크게 다가왔고요. 또 게으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이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침착함과 노기 등등함. 자 보면은 둘 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틀이시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침착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네요. 자 외교계층력을 여러분이 키워야겠다 하면은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효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기 등등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전투를 키워야 되겠다 하시면 찍으시면 되고요. 부가효과인 기본 공포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성급함과 끈기 있는. 자 앞에 있는 끈기 있는 같은 경우는 다 좋은 효과만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드릴 게 없고요. 자 뒤에 있는 성급함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좀 떨어뜨리고 의견도 감소하는 그런 나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부가효과가 위신 획득 20%나 있고 또 적대적 모략 위력이 중요한데 그것도 15%나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겸허한 오만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명확하죠. 신앙도랑 위견을 증시한다면은 겸허한 아니면 이제 위신을 증시하고 대신에 위견 같은 게 상관이 없다면 오만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함과 기만적. 정직함은 이제 외교력을 올려주지만 계측력을 좀 많이 까고요. 기만적은 계측력을 많이 올려주지만 외교력을 좀 마이너스하는 그런 트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교형이냐 계측형이냐를 나눌 때 이제 명확하게 픽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이 되겠고요. 여기 설명에 나와있지 않지만 정직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구실모략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감함과 겁이 많음. 용감함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지는 않지만 사냥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용감함에 비해서 겁이 많음이 페널티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겁이 많은 것보다 용감함 쪽이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교적인과 수줍음. 자 사교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회를 했을 때 또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수줍음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해보시면은 진짜 페널티가 많죠. 여러분이 연회를 했을 때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아예 없고요. 또 여러분이 다드님과 소통을 하는 경우 모든 소통을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거의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하는 그런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페널티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줍음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을 하면서 거의 이제 안 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만족하는과 야심치한이 있는데요. 심을 달았을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획득 25% 효과가 있고 또 땅을 봉분 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패치 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형식의 영지를 봉분했을 때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다행히 그거는 이번 패치로 없어지게 됐고요. 대신 여러분이 직할령을 나눠줄 때 여러분이 직할령 한 개를 넘어선 걸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직할령 한 개 내에 있는 거를 봉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주실 때는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공정한 독선적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정함은 계측력을 깎지만 관리력, 학습력, 위견을 올려주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실모약을 했을 때 그리고 처형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독선적인 같은 경우는 관리력과 학습력을 깎지만 계측력을 좀 버프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 기본 공포라 스트레스 획득을 무려 50%나 시켜준다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좋다. 라고 좀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열성적인과 냉소적인 이렇게 있는데요. 열성적인은 전투력을 올려주고 신앙도를 무려 20%나 올려주고 대신 이제 다른 신앙과의 위견이 좀 감소되고 신앙 개정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타 종교를 처형을 했을 때 스트레스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스트레스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냉소적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계측력과 학습력을 올려주고요. 매단 신앙도백득이 줄지만 신앙 개정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둘 다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쉽게 믿는과 편집증적인 쉽게 믿는은 이제 외교력을 올려주고 계측력을 깎는 외교형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주군이나 봉신향은 위견 플러스 15나 올려주고요.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구실모의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었는데 이제 구실을 처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편집증적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계책으로 갔을 때 좀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이제 스트레스 획득을 무려 100%이기 때문에 두 배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편집증을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좀 짜증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사람을 막 괜히 의심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제 연민어링과 냉담과 가학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연민어링 같은 경우는 외교력을 올려주고 계책력을 깎는 그런 성격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실모략을 했을 때 처형을 했을 때 자기 회수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연회를 했을 때 특정 이벤트로 연민어링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좀 발견이 됐었어요. 하지만 현재 메타상 즉위 초반에 이제 공포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파벌을 막는 게 그런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기본 공포 마이너스 15가 달려있고 공포 감소가 두 배로 떨어지고요. 특히 이제 처형을 했을 때 처형이 이제 보통 공포를 올리는 수단인데 처형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큰 페널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했을 때 좀 연민어링은 좀 기피하는 그런 트레이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되는 첫 번째 냉담함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제 연민어링과 완전히 반대죠. 계측력을 올려주고 외교로 깎고 대신 공포 획득과 폭정 획득 공포 감소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요건 써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반대되는 이제 두 번째 가학적인 같은 경우는 계측력과 기대응을 올려주고 기본 공포를 무려 35나 올려줍니다. 대신 일반 의견이 좀 떨어지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자신의 자연을 상대로 적대 몰악을 사용할 수 있음. 이 이유만으로도 여러 가학적을 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추가적으로 고문, 처형, 그리고 살인했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가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트레이시 되겠고요. 좀 무서운 트레이시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트레이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덕스러움과 완고함이 있는데요. 변덕스러움 같은 경우는 외교력을 올려주고 관리가 좀 많이 깎는 그리고 적대적 몰악 저항력을 플러스 20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왕고함 같은 경우는 관리역을 3이나 올려주고 질병 저항에 작은 이득이 있습니다. 대신 죽음과 봉신의 의견을 좀 깎아주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픽을 하라 그러면 변덕스러움과 왕고함을 정하라 하시면 저는 이제 왕고함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변덕스러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고함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대함과 앙심 깊은이 있습니다. 관대함 같은 경우는 계책력을 깎고 외교와 학습을 올려주는 그런 능력치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문과 살인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앙심 깊은 같은 경우는 외교력을 깎고 계책력을 올려주고 공포 획득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경쟁자가 이제 처형이 됐을 때 또는 이제 살인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적 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 유전으로 얻을 수 있는 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